지훈이, 지훈이. 해바라기 불 타임이죠. 이해돼요. 아까부터. 30이면 잘한다. 확실히, 확실히. 지훈아. 너무 쉽게 속았는데요, 진짜. 어, 나 안 쎄요. 어, 3.35. 아, 3.35. 잘하네. 야, 네 것만 보라고. 아, 안사라기. 왜 저랬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아, 낫네요. 컷팅 들어가는 것 좀 신경 써요. 이거 너무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필빙 가서 첫 경기 선잖아요. 이렇게 안 들어간다. 지금 잘 안 돼요. 장배윤 선수. 어, 뭐 9대0이야? 이건 너무 압도적인데. 영현이가 안 좋네. 영현이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아. 오늘도 조금 무겁다. 오늘도 뛰는 게. 빅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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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차이즈 가져와. 이 연습 단계도 이게. 패서 줘. 1, 2, 3, 4. 그럼 좋다고 돼야죠. 2, 3, 4. 2, 4. 1, 2, 3. 첫 득점 했어요.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아우, 너무 좋아. 스테디 좋아요. 스테디 좋아요. 스테디. 스테디 너무 틀렸네요. 스테디. 스테디. 리버운, 리버운, 리버운. 나이스. 어. 어, 날씨가 있어. 아, 아침 일거라고. 네, 이럴. 뭐야, 전 씨앗이. 아, 날씨가 있어. 딱 작았나? 너무 잘한다. 또 반칙을 위대했죠. 오오오. 스테디가 반칙을 위대하면서 슛을 놓고 있죠. 이리 빠르. 멋져졌어요. 오오오. 우와, 정말 멋있다. 스테디. 우리 굴리 뭔가 싸고 있어요. 네. 아, 그동안 좀 살아났다. 처음하고 완전히 바뀌었네. 농구는 어차피 분위기이죠? 경기라. 파울이 쟤네는 하나도 없고. 이 욱대왕이 말이 돼? 어, 그러는구나. 아유, 진짜.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아, 100점. 어? 연속 경기니까 뭐. 실던 경기에 팔을 내거나 그랬지. 예민한 심판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거 왜 안 불어? 아, 욕을 많이 했구나. 아니, 근데 저 좀 열 받네, 진짜. 여기서는... 약간 팽박한 적이 있었죠, 솔직히. 그, 저희가 좀 분위기 타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견제하는 게 있죠. 파울 안 불어, 하나도 안 불어. 어? 아, 야, 6개 된 파울 하나도 없어, 얘네. 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아야, 그냥 모르겠네. 아이 wyтяонь 뛰고 하나 alpha. 정말 고맙숙해요. 아맙 Vault Tovan to recommend. 아맙 consortium. 아 Jean Dochamaha. 아맙. 문열asti. 아맙소. 감사합니다.